아 바다다! 야 내가 너 잡힌다 그랬지? 뭐 나 잡아봐라? 사람이 있단 말이야! 아 바다다! 바다다! 바다! 아 시원해! 바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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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덥고 햇살이 너무 뜨거워 이럴 때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 야 빨리 와 빨리! 가자! 아 차가워! 아 차가워! 아 뜨거워! 아 차가워! 아 차가워! 아 뜨거워! 아 뜨거워! 야 얘들아 내 신발 못 벗어? 신발 떠내려갔다! 신발 떠내려가! 큰일 날뻔했네 또 떠내려갔어! 야 뭐해! 야 신발 저기있잖아! 빨리 가! 야 빨리 놀자! 야 애들아 뭔가 허전하지 않아? 왜왜왜왜? 어 네 신발! 아이씨! 네 신발 이제 떠내려갔잖아! 찾았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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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신발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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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! 어! 어! 야 네 신발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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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! 야! 야 네 신발 바구야! 내가 떠내려갔잖아! 어! 어! 야 뒤에 진짜 네 신발! 어! 어! 야 뒤에 네 신발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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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기 네 신발 뒤에! 바닷가! 우와 갈매기 되게 많다! 갈매기한테 먹이 줘야지! 갈매가 먹어! 오쏠! 야! 나 모래찜찜 좀 할래! 그래! 자, 누워봐. 내가 덮어줄게. 그래. 아, 좋겠다. 야, 너무 많이 하지마. 아, 좋다. 뭐야, 이거 애덤? 너 파묻히는 거 아니야? 아니, 안 파묻혀. 이 정도로도... 야, 그만 덮어, 이제! 괜찮아. 어? 야, 그만 덮으라고. 너 지금 얼굴만 나왔어. 그만 덮어, 그만! 아, 모래 찜질이 좋다. 뭐야, 어? 몸이 안 움직여! 완전 다 파묻었지롱! 아, 안 움직여! 아, 뭐야 이게. 완전 다 파묻었지롱! 아, 앉아야겠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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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지만 다 죽어요! 야, 뭐해! 바닥에 사람 있단 말이야! 야, 안 구해줄 거야! 야, 너 거기 한 분씩 있잖아. 아, 살려줘! 야, 뭐해! 넌 바닥에 들어와, 빨리! 으음...! 나 SNS에 올릴 거야! 야, 빨리 들어와! 뭐해! 무슨 SNS에 올려! 빨리 와! SNS에 올려야지! 야, 됐지! 빨리 와, 빨리 이제 들어와! 둘 자! 아 목이 물렸네 SNS에 올려야지 SNS에 올려야지 SNS에 올려야지 SNS에 올려야지 아 살 탔네 이거 SNS에 올려야지 야 너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? 야 가자 SNS에 그만 좀 올려 SNS에 올릴거야 아 여기도 탔네 라이브로 켜고 오지마 이럴거면 하루종일 SNS만 올려 아 뭐야 날 또 왜 찍어 SNS에 올려야지 그만 좀 올려 우와 바다다 내가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야지 간다 우와 애설 1등이다 우와 야 내가 이뻐 1등 야 너 근데 주머니에 핸드폰 아 핸드폰 빠트렸잖아 아 바보 야 그만 잡고 돌아와 야 핸드폰 없어? 야 그거 약점 70개월인데 아 이 밥은 뭐하냐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나 핸드폰 약점 70개월 야 내가 재밌는 사진 찍게 알려줄게 빨리 와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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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로와 서봐 진짜 재밌다고 내가 장풍을 쏘면 니네가 이렇게 하면 돼 야 근데 그거 현식은 되게 이상할 거 같은데 아니야 자 해봐 하나 둘 셋 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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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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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테리 너 안 나오고 뭐해 야 그렇게 놀면은 얼굴 다 탄단 말이야 난 안 나갈 거야 그래도 바다까지 왔는데 놀아야지 그래? 아 안돼 살 타면 어떡해 아 안돼 안 나가 아이 괜찮아 아직 나와 아이 됐어 야 해 지고 밤 되면 알려줘 네 아 차 아 살려줘 아 너무 기쁘어 아 살려줘 너무 기쁘어 야 일어나 너무 기쁘어 살려줘 일어나라구 살려줘 일어나 봐 잘 다쳐와 일어나 아 너무 기쁘어 물이 너무 무서워 야 일어나보라니까 아 왜 일어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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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야 야 완전 쫄았네 나 야 너도 뭐하는거야 나 이름 써 어 뭔데 BTS 비 하트 진희 어 야 이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 당연하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구 야 그럼 나도 쓸래 나도 나도 야 빨리 써도 야 너도 빨리 이름 써 바닥에 반성연시 에덕 하트 나 나는 트와이스랑 다 사귀고 싶은데 에헤헤 뭐야 하트 하트 때문에 다 지워졌지로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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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 들어갔다 골 좋다 에헤헤 트와이스 트와이스가 너를 왜 좋아해 트와이스랑 꼭 사귈거야 다 사귈거야 미카씨가 너를 왜 좋아해 다 지워져라 야 얘 뭐하는거야 야 너 뭐하는거야 아이씨 그만해 뭐하는거야 너는 여기로 산낙지가 들어갔는데 산낙지? 너도 이름 쓰는거야? 산낙지가 들어갔어 일로 아 뭐야 그만 좀 잡을거야 더갖고 그만찾어 아 아이씨 자연인데 이건 아 넌 놀러온거야 먹으러 온거야 아이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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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너 잡힌다 그랬지 뭐 나 잡아봐라 야 잡혔다 그니까 나 잡아봐라 함부로 하는거 아니야 아 미안 미안 에헤헤 잘 잡았어 야 뱀쿠버 어 뭐하고 있어 조개 잡고 있어 조개? 조개 왜 잡어 아 이따가 먹어야지 아이 또 먹는다고? 야 너 아까 물고기도 먹었잖아 아이 이건 후식이고 야 니가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똥 싸는거야 아이 몰라 이거 맛있어 아이 그만 먹어 니 조개도 조개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이따기 아이 그만 먹으라고 야 그건 조개가 아닌데? 뭐야 그거 이건 담배꽁초 아이 그건 그건 먹지마 야 뱀쿠버 너 또 어디가 갈매기 잡을거야 아 갈매기를 왜 잡는데 이따 안 먹어 아 갈매기 먹지마 아 갈매기야 도망가 도망가 갈매기야 아 도망가라고 아이 그만 먹어 와 바다 진짜 이쁘다 어? 야 뱀쿠버 너 뭐해 뭐 잃어버렸어? 물고기 잡아야지 뭐해 물 들어와 빨리 잡아 야 물고기를 왜 잡아 아이 먹어야지 뭐라고요? 먹어야지 안 먹을거야 아 물고기를 왜 먹는데 물 들어와 빨리 잡아 아이 그만해 야 뱀쿠버 야 뱀쿠버 돌아와 야 너 더 가면 중국이야 야 너 너무 멀리갔어 어떻게 가 야 뱀쿠버 야 뱀쿠버 야 뱀쿠버 야 뱀쿠버 가을 Sin 야 뱀쿠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